대구시가 시청 본관 앞을 집회 시위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각종 집회와 시위로 민원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청 본관 현관 앞과 시청광장을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집회 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하고 대신 시청 맞은편 인도를 집회 시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특히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장소 역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집회 시위 청정구역의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